도마보금 제가 오늘 도마보금 하나 들고 나왔는데 제가 번역하고 좀 풀이를 달아 놓은 건데요 이게 도마보금 DVD판으로 도마보금이 나가서 저희가 확 소개를 못 해드리는 게 DVD도 사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적절하게만 말씀드립니다 도마보금 강의 도마보금이 있고 또 여기 4대보금들이 있는데 보면 양심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는 4대보금이 잘 돼 있고요 4대보금이 양심에 대한 얘기는 잘 돼 있고 도마보금은 어떻게 이렇게 그림 그려 설명드리면 쉬울 것 같은데요 영생을 하려면 영혼 육이 온전해져야 된다 이거는 기본이잖아요 제가 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크리스천이면 그냥 알고 있는 거고 예수님 이하 성경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영혼 육의 온전함 이게 영생이죠 그래서 이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영은요 영을 각성해야죠 여러분 평소에 영을 죽은 영이라고 합니다 산영으로 바꿔야죠 영혼 육에서 혼은요 혼은 성화시켜야죠 그래서 여기서 지혜가 꽉 차고 사랑이 꽉 차야죠 여기서 양심이 구현되어야죠 혼에서 혼 차원에서 혼은 생각감정 오감이 새기니까 육신은요 영적인 몸 영적인 육체를 얻어야죠 이게 영생의 핵심이죠 그런데 보시면 사대복음은 이쪽에 초점을 올립니다 사도들의 글까지 다 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다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니까 성령으로 육체도 거듭나고 성령으로 우리 영혼도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혼을 성화시키는 얘기는 사대복음과 사도들의 글에 꽉 차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각성하고 즉 죽은 영을 상령으로 바꾸는 것은 여기에 성령이 각성됐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영이 거듭난다는 거죠 참나 모르고 살다가 아니 하느님의 성령을 모르고 살다가 성령을 알면서 사실은 우리의 참나도 드러나요 여러분 참나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나의 벌레 모습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살다가 그러니까 죽은 영이죠 이 영혼육에서 영은 참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참나 여기에 성령이 감흥했을 때 성령이 각성됐을 때 사실 나의 참나도 드러나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 살 때 이 영의 세계를 모르고 살아요 혼과 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영을 찾을 때 그 영이 사실 성령과 하나라는 걸 깨칩니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얘기해요 성령과 내 영이 함께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증언한다 구분을 해요 사도바울도 내 영과 성령이 그런데 재미있는 건 내 영과 성령이 함께 너가 하나님 자녀야라고 증언한다는 것은 성령이 하는 건 영도 알죠 그래서 사실은 각성되면 하나예요 내 입장에서는 나의 영이고 하나님이란 측면에서는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눌 수도 있지만 또 하나로 돌아가면 그래서 함께 증언해요 너가 하나님 자녀야 하라고 이 부분 이해하시면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성화되고 각성되는 거 각성이라는 건 사실 살아나는 거죠 뭐죠? 우리 거듭남 중생 이렇게도 표현하시죠 영적인 어떤 거듭남 그런데 영적인 몸까지 거듭나야 제대로 된 사실은 중생 거듭남이 완전해지려면 영혼 육이 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거듭남을 체험하죠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거듭남이죠 거듭남의 완성은 혼과 육까지 다 따라가줘야 되지만 영적인 어떤 각성 중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우리가 성령을 만났을 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사대복음은 이쪽에 강합니다 혼의 성화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의 제일 핵심 산상수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양심을 따라 우리 마음 쓰는 걸 모두 뜯어 고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룬 게 선상수훈이고 도마보금은요 도마보금이란 책은 이 부분입니다 성령각성과 영적인 몸 만드는 이 두 부분에 되게 치중합니다 도마의 저자가 그 부분에 관심을 두고 기록해 놨던 글들인 거예요 원만한 글들은 아니에요 원만한 글들은 4대 복음에 이미 다 원만하게 돼 있고요 이 글은 거기에 빠져 있는 4대 복음 내용과 겹치는 게 상당수고요 구분되는 글들은 대개 이쪽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각성 부분하고 아니면 영생 실제 영적인 몸을 얻어서 영생을 완성하는 문제 이 두 주제에 대해서 더 팁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마보금까지 같이 보셔야 이 5대 복음으로 공부하시길 저는 제안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제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책을 못 내드려서 내년에는 어떻게든 도마보금이 서점에 제가 편하게 제 해석과 풀이 본을 보실 수 있게 어떤 식으로든 지금 작업을 할 겁니다 현재 도마보금 강의를 한 거 dvd 에서 강의 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녹취해 가지고 1차 편집이 지금 됐고요 그것도 그것대로 낼 텐데 또 아무튼 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그 원문풀이라도 일단 거기 홍약당 카페에 제가 제가 풀이한 원문풀이를 일단 올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도마보금 내용의 핵심 이 책에 설명이 다 돼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책 하나에 너무 많이 우리가 뭘 돈을 받고 팔 수도 없는 실정이고 그냥 가볍게 문고판 정도로 판매할 수 있으면 좋은데 책을 내야 사실 싸져요 제본이 비싸요 저희가 책을 내면 대량으로 내니까 싸지는데 이거는 같은 내용도 저희 문고판으로 나가면 싸지는데 제본은 이게 좀 골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권해드리기가 저희가 그래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도마보금 내용도 이렇게 성경처럼 나가서 같이 나가는 게 좋죠 이렇게 해서 아무튼 여러분 성경 보실 때 도마보금도 한 권 끼고 보셔야 돼요 이거는 무슨 영지주의보금도 아니고 도마보금도 안 보시고 여러분 이거 사대보금들만 보시면 성령 어떻게 각성하는지 잘 모릅니다 실제로 성령 각성에 정확한 팁이 써 있어요 사대보금이 없는 표현들이 정확히 설명돼 있어요 성령을 정확히 체험하는 방법이 써 있는데 사대보금만 보시고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 안 하세요 성령에 대해서 아주 힌트만 탁탁 던지시는데 자세히 쓴 사람들은 누구죠 나중에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은 벌써 예수님하고 좀 다른 입장에서 성령론을 펴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령론을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예수님의 육성으로 이루어진 도마보금을 보시는 게 제일 현명한 방식이다 성령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실제 보시면 불교 선문답에 가깝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예수님의 성령 각성에 대한 가르침은 제가 견성 콘서트 도마보금과 선이라는 주제로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제가 도마보금 중에 성령 각성의 주요 구절들은 그때 풀어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못해드린 게 영적인 몸에 대한 얘기들은 이것들도 뭐 이제 아주 안 한 건 아닌데 도마보금에 좀 더 자세히 돼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영적인 몸 만드는 도마보금의 제일 핵심 요결은 제가 용호 비결 책 읽을 때 거기 안에도 설명해 놨죠 풀이를 그 풀이가 제일 잘 돼 있습니다 도마보금에서 제일 영적인 몸 남녀를 하나로 합하고 이와 아래를 하나로 합하고 앙과 밖을 하나로 합할 수 있으면 거듭날 수가 있고 갓난아이로 거듭날 수가 있고 그러면 새로운 팔다리가 생긴다 이게 전형적인 도교 이론이거든요 도교가 음양, 용과 호랑이, 음양, 물과 불을 하나로 합하면 우리 몸에서 갓난아이가 생겨나고 그게 이제 우리의 영적인 몸이다 죽지 않는 몸이다 이게 신선이 되는 몸이다 이 이론과 만나고 있거든요 도마보금 내용이 그러면 이게 도마보금 내용 도마보금이 나온 것이랑 이 신선사상은 멀어도 아주 먼 얘기인데 어떻게 똑같은 얘기가 저쪽에서 도마보금으로 이렇게 기록될 수 있었는지 그쪽에도 그쪽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을 가르쳤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죠 저희가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는 게요 오늘은 그냥 도마보금 가지고 조금만 말씀드려보면요 영생의 문제 영생의 이 성령각성 이거는 또 유튜브에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는데 한번 이런 거 볼까요 도마보금에 보시면 이런 구절들이에요 유튜브에도 또 참고하시고 성령각성 도마보금에 나온 성령각성의 얘기는요 이런 거예요 그대들이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을 본다면 그대들은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하라 왜냐 그 사람이 그대들의 아버지다 황당하죠 이건 선문답입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에서 부모가 낳을 낳기 전에 모습이 뭐냐 하고 추적해 가는 거랑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의식을요 낳을 수 없는 여자가 낳을 수 없는 사람을 추적해 들어가요 여자가 낳기 전에 사람을 추적해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다 우리가 어떤 이 현상계 안에 여성이 나왔다는 건 현상계 안에 들어온 거죠 현상계 안에 들어오지 않은 존재는 무언가 하면요 뭐밖에 안 나오겠어요 I am이라는 자리밖에 안 나와요 순수 현전만 남습니다 그래서 한 생각만 일으켜도 우리는 이 현상 안에 들어온 존재 여성이 낳은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존재는 존재인데 여성이 낳지 않은 존재라는 거는 이 현상계 안에 들어오지 않은 존재라는 그 존재를 바로 찾아라 이게 불교에서 부모가 널 낳기 전에 너의 모습은 뭐냐 라고 물어보라는 거랑 이게 임재스님은 뭐라고 그랬죠 이 존재를 이 참나 자리를요 여기 지금 성령이 감흥했다고 보고 이 참나 자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무 위 진인 진인은 진인인데 사람으로 이렇게 의인화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자리가 없는 사람이다 시공 안에 자리가 없는 사람이다 시공 안에 자기 자리가 없는 사람이다 네이수님은 이 얘기를 자꾸 합니다 나는 시공 안에 내가 안식할 곳이 없다 어디서 안식하신다는 거예요 하느님 자리에서 안식하는 존재라는 하느님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면 성령을 체험할 수 없죠 성령과 함께 살 수 없다 하느님 안에서 안식한다는 거 하느님은 시공을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공을 낳고 경영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게 일상에 이런 하느님에 대한 진리가 여러분 일상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자꾸 던지셔서 의식을 초월하게 예수님이 실제로 인도하셨다고 보여지는데 사대부금에는 그 설명이 약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마부금에서 참고할 게 많죠 27절이 방금 그게 15절이고요 도마부금 27절이에요 만약 그대들이 세상으로부터 금식하지 않으면 그대들은 그 왕국을 찾지 못할 것이다 만약 그 왕국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왕국이 이미 있대요 그 왕국을 찾아야 되는데 그대들이 안식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다면 그대들은 아버지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이 본인도 안식일 안 지키시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율법으로서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날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잖아요 원래 예수님은 늘 아버지 안에서 안식하고 있으니까 안식일 날 일을 한 해 만에가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요 하나님 안에 안식할 수 있는 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없다면 아버지를 볼 수 없다 그 왕국을 찾아라 세상을 금식하라는 건요 우리가 먹을 거 줄이듯이 세상에 대해서 몰라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몰라하고 안으로 I am의 현존 자리 왕국을 찾아가면 거기에서 안식할 수 있고 안식해야 아버지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습니다 사실은 또 이런 얘기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직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라 둘로 쪼개지지 마라 이원성 안에 들어오지 마라 오직 하나로 존재하면 선택받은 자여 축복받을 것이다 그들이 왕국을 발견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 자리에서 왔으며 그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거기서 와서 거기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알파와 오메가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주의 시작과 끝이 된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를 찾아라 근데 사도들한테 오면 벌써 알파 오메가 그러면 그냥 예수님 찬양할 때 쓰지 자기들 안에서 찾지는 않아요 우리 하느님이신 알파와 오메가 그러면 하느님이라는 얘기예요 우주의 시작과 끝은 하느님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하느님 찾아라 이런 얘기들이 낯선 거죠 사도들한테도 환영받지 못할 말입니다 하느님이 강림해야 성령이 강림해야 내가 거듭난다고 믿는 사람들한테 너희 안에서 바로 찾아라 이런 식의 가르침을 안 펴죠 사도들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도들 중에 도마라는 사도가 기록해놓은 이게 예수님한테서 분명히 나온 아주 가르침일 거라고 보이는 이유가요 다른 사도들과 다르니까 가짜일 거야 이게 아니라 다른 사도들이 못해준 말을 지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대복음에 나온 하느님과 아니라면 당연히 나왔어야 할 말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대복음에서 이미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천국은 하느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어 라고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이 한 번 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학자들이 지금 그거를 막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마복음에 이 구절들이 나오면요 의미가 분명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44절에 성부를 모독해도 용서받을 거고 성자를 모독해도 용서받을 거다 그러나 그대들 안에 있는 이게 제 얘기입니다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용서받지 못한다 성부 성자 욕해도 좋다 성령 욕하지 마라 이건요 성령은 너희 안에 있는 신성이라 이거죠 너희 안에 있는 신성 버리면 끝이다 이런식 얘기들이 무슨 의미인지가 도마의 관점을 취해야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사대복음까지 다시 보이실 거예요 가서 보면 이 관점을 보고 사대복음 가면요 통하는 구절들이 발견돼요 아 내가 좀 다른 느낌으로 읽었구나 그동안 아실 거예요 74, 75절 재밌습니다 주님 우물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물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영의 주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닌데 실제로 여기 뛰어드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I am 그 자리에 뛰어드는 사람 오직 하나인 일체를 모르는 그 자리에 뛰어드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 분별의식과 망상에 빠져있더라는 거죠 탐욕과 75절에요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이에요 문 앞에 많은 이들이 서 있으나 하나가 된 자라야 신부의 방에 들어갈 거다 아무도 방에 못 들어간다 오직 하나가 된 자만 방에 들어간다 문 앞에 서성거리는 사람들은 참 많다 뭐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진짜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된 사람은 드물더라 방언 좀 하고 애언 좀 한 거랑 성령의 안식이랑 큰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성령의 어떤 빵 부스러기 하나 받은 거예요 성령에 들어가서 성령 자리에 딱 들어왔는 게 진짜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은요 거기에 완전히 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우리 영의 거듭남이고요 이런 구절 유명하죠 77절 제가 해드렸어요 유튜브에서 나 나라는 건 모든 것들 위에서 빛나는 빛이요 나라는 것은 모든 것이다 I am을 말하는 거예요 I am이라는 건 모든 것 위에서 빛나는 빛이요 나는 모든 것이다 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고 나에게 모든 것이 도달하게 된다 하느님으로서의 나를 이겨 이걸 또 예수님이 모든 게 나로부터 나왔어 라고 얘기하시는 걸로 사도들이 보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 다음 보세요 나무 토막을 쪼개봐라 거기에 내가 있다 돌멩이를 들어봐라 거기에서 그대들은 나를 발견할 것이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불교시고 말하면 벚궁이에요 펜을 들어보세요 여기서 나라는 게 발견되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은 I am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I am을 모르고 사시지 I am은 모르죠 그 다음 거기 붙은 수로만 보여요 배고파 이거 응용해 볼까요? 배고파 봐라 거기서도 나를 발견할 것이다 배불러 봐라 거기서도 나를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 돌멩이를 들어보고 뭘 해봤자 거기서 다 뭐가 발견돼요? 이 돌멩이는 여러분으로 인해 존재합니다 나로부터 내가 있으니까 이 돌도 지금 존재합니다 나의 빛을 받아서 존재합니다 나라는 게 우리 안에 신선이고 거기서 모든 게 나오고 다 거기로 돌아가는 그거를 직접 찾아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기서 못 깨달으면 성령을 안다 말 못해요 성령 안다고 떠드는 분들이 이 도마고금 여기 딱 보여주면요 다 말이 멈춰집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성령 공부를 가지고 사람들이 인도하면 그게 예수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바리세파에 대한 욕이 제일 신랄해요 비슷한데 사대보금과 달라요 거기서는 천국에 가는 열쇠를 지고 자기도 안 열고 남도 못 가게 하는 그런 존재다 같은 표현을 여기서는 바리세파는 소염을 지키는 개 같다 지도 못 먹고 남도 못 먹게 한다 비유가 훨씬 더 살아있죠 소염을 통이나 지키고 있는 개 같다 지도 못 처먹으면서 남도 못 먹게 한다 먹어라 이거죠 들어가서 바로 들어가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의 실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리세파 욕해서 교회를 유지하시는데 지금 세습이니 뭐니 바리세파 저리 가라 하고 계세요 바리세파도 안 하던 집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예수님 말씀을 자기에 대한 비판이라고 알고 보셔야 돼요 대충 성령 각성만 얘기해도 이래요 그 하느님의 왕국은 언제 올까요? 113절에요 그거는 지켜본다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사대복음에도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사대복음에는 너희 안에 있어 그려놓으니까 너희 가운데 있어로 풀어가지고 그 다음에 너희 안에 나 있잖아 이렇게 풀었잖아요 똑같은 구절인데 여기까지 똑같아요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차라리 아버지 왕국은 지상에 널리 펼쳐져 있어 널리 펼쳐져 있다고 해버려요 설명하죠 설명이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못 봐 보지 못해 여기서 끝나요 이미 천국은 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봐 그래서 지금요 사대복음 연구하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뭔지 하세요 세계적인 학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고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천국은 이미 왔는가 앞으로 올 건가 예수님 말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미 왔다고 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은 사대복음에서 이미 와 있어 너희가 못 봐서 그래 그러면서 천국은 곧 올 거야 그게 좀 헷갈리는 거죠 곧 올 거야는 예수님 재림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종 부활이라는 유대교가 기다리고 있는 그 사건 동양에서 개벽 같은 사건이에요 그 개벽을 기다리는 거고요 천국 자체는 우리 성령이 이미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임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못 봐서 그렇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가실 때 에라 성령 받아라 하고 싸주고 가시잖아요 성령 받아라 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못 보니까 받아라 하고 내가 죽게 하고 약속도 해주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전에 이 얘기를 하세요 이미 와 있는데 너희가 못 보고 있다 영 못 보니까 에라 쏜다 받아라 이 얘기까지 하고 가신 거예요 퍼포먼스죠 사실 깨어나라고 방편입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은 세 가지로 보시라고 천국은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 참나 자체 두 번째 지상에서의 천국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게 지상의 천국이죠 지상의 천국 관점에서 어떨까요 하늘의 천국은 이미 있고요 자 우리 내면에도 이미 천국이 있었고요 문제는 지상에서 천국이에요 지상에서 천국도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성령을 따를 때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한 분 안에서는 지상에서 천국이 구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구현된 거예요 너희들한테는 아직 구현이 안 됐지만 천국은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단순히 성령이 원래 있다는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온전히 따르는 존재가 인간 중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 왔다는 거예요 이게 본인한테는 한 마리 새가 날거나 봄에 개나리 꽃 하나를 보면 봄이 온 걸 알죠 봄 왔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할 때 이 땅에 천국은 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시간의 문제지 그건 온 거예요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나중에 개벽이 또 오겠죠 최종 부활 사건이 또 오겠지만 재림이 오겠지만 그때 지상에서 진정한 천국이 완전하게 이뤄지겠지만 본인이 인류 중에 인류 중에 성령을 온전히 구현할 수 있는 인류가 등장했다는 걸로 이미 천국이 온 거예요 왜? 이 표현을 정확히 하세요 귀신을 쫓으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와서 따져요 너 악마의 힘으로 쫓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럴 리가 있냐 그러면서 내가 성령의 힘으로 지금 귀신을 쫓았다면 천국은 이미 온 거다 그래요 즉 성령이 이 땅에서 구현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발상으로 이루었어요 예수님 머릿속에는 우리 이미 와 있는 성령으로서의 천국 그리고 하늘나라 아버지의 왕국 하늘에서의 천국이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땅에서의 천국은 본인이 성령대로 삶으로서 한 인간이 본인을 한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한 인간이 성령대로 온전히 삶으로서 지상에서 천국이 온 거예요 봄이 온 거예요 개나리 하나 핀 거예요 왔다 하는 거예요 봄이 왔다 라는 게 천국이 왔다 최종 완결은 나중에 재림 때겠지만 지금 이미 왔다 라는 이걸 느끼시면 예수님이 어떤 천국관을 갖고 있는지 제가 볼 때 제일 어떤 분들보다 선명히 느끼고 계신 거예요 글로 가는 분들은 너무 현란해요 글이 현란해지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느낌도 안 오고요 이 느낌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본인은 영혼욕을 온전히 했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오늘의 주제는 영생인데 요한복음에서도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된다 갓난아이로 거듭나야 된다 갓난아이로 거듭난 존재는 바람과 같아서 그 종잡을 수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사라 생전에 거듭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온전히 사라 생전에 영혼욕이 거듭났어요 그것도 성령과 물로 여기서 물은 생명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에너지를 얘기할 때 샘물이 샘솟을 거다 생수의 강이 솟구칠 거다 이런 표현 쓰시죠 그리고 영적인 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집착하셨던 부분이 나와요 내 피가 포도주요 내 살이 떡이니까 내 피랑 살을 먹어야 먹어야 너희가 영생한다 천국 간다 너희 천국 가려면 내 자체가 떡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까 날 먹어야 된다 자꾸 그냥 성령만 강조하시는 게 아니라 피와 살을 강조하세요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천국에서 영성체 하죠 성체를 받드는 내 몸이 성체가 돼야 된다는 건요 여러분 몸을 성화시키고 있다 육체를 성화시키는 게 영적인 몸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생전에 강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산 사건 때 산에서 여러분 제자 몇 데리고 가서 기도할 때 육체가 변하죠 영적인 육체를 보여줍니다 광명한 세상의 육체가 아닌 육체를 보여주면서 똑같이 영적인 육체를 이미 이룬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얘기가 어떤 중요한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사도들의 논리에 빠져서 보다 보면 사도들이 참 말씀 잘 하셨어요 혼의 성화에 대해서는 정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혼 차원에서 죄를 벗어나서 선해진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영적인 육체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해주세요 왜? 예수님의 선처를 바라거나 최종 부활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해준다고 했어 이상 말을 못 합니다 예수님은 전혀 안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나 보세요 이미 천국 왔어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살았을 때? 내가 죽은 뒤에 십자가에서 부활한 뒤에 천국이 온다가 아니에요 이미 왔어 그 말은 뭔 말이냐면요 내가 이미 영적인 몸을 완성했어 인간의 육체로 너희도 이제 가능해 이 얘기를 보여준 거예요 나대로 살아야 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요 영혼력이 온전한 거라 성령을 각성해서 성령과 하나 돼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호는요 늘 양심적으로 황금율 사랑을 실천하고 육은요 예수님처럼 그런 영적인 몸을 갖춰야 돼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영적인 몸을 지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로 사도들은 설정해버리고 하나님이 싸주기를 기도하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요 내가 다 만들었어 살아서 다 만들었다는 걸 제자들한테 보여줬어요 변화산 사건 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십자과에서 돌아가셔서 부활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입만 열면 자꾸 센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주장한지 아세요 5장 24, 25절에서 나를 진짜로 믿고 따르는 이는 살아서 나를 따르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고 혹시 죽었는데 내 얘기를 들었다면 나중에 부활하리라 자기가 다시 왔을 때 부활시켜주겠다 그런데 지금 초림 때 얘기예요 내가 지금 왔는데 내 얘기 듣고 바로 해버린 애들은 안 죽을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고요 예수님 평소 주장과 지금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 평소 주장은 안 죽을 거예요 안 죽을 거야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지상에서 얻어지는 거고요 안 죽는 게 포인트입니다 육체는 죽어요 육체는 죽는데 이미 보세요 이 육체 이 썩어 없어질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육체를 갖췄기 때문에 영적인 육체와 물질적인 육체의 분리를 죽음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영혼육이 온전하니까 죽었다는 거는 육과 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인데 물질의 육체랑 분리된 거지 영적인 육체를 이미 살아서 갇혔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었다가 영혼만 남았다가 하느님이 육을 쏴줘서 예수님도 하느님이 쏴줘서 받아가지고 육을 갖고 다시 부활했다라고 지금 많이들 이해하시더라고요 엉터리입니다 그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소리예요 보세요 도마가 뭐라고 했냐면 도마공 강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1절에서 이 길에 누구든지 이 가르침의 참뜻을 깨닫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죽지 않으리라 가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가르치죠 그럼 사도들이 사도들 이해해서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 육성을 따라가세요 아니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천국 간다 이렇게 늘 주장하시던 분한테 본인한테 죽었다 살아나셨죠 라고 하면 예수님이 역사를 잡으실 겁니다 아마 화 있을 진정 더 심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성령각성과 영적인 몸의 가르침을 한몫에 던져주는 19절이 있어요 도마부금 전제하기 전에 전제하게 된 사람은 축복받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기존 기독교인들이 보면요 이 책을 욕해요 혐오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태어난 적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전제하기 전에 전제하는 사람은 전제하게 된 사람은 축복받을 것이다 만약 그대들이 나의 제자들이 되고 나의 말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돌멩이도 그대를 섬길 것이다 왜? 그대는 전제하기 전에 전제한 자 하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게 이미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각성 때 이미 중생 영생은 시작돼요 영생의 완성이 육체인 거죠 사실 진정한 완성은 혼의 성화입니다 육체 갖추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죄 안 짓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말단적인 의미에서 육체가 완성된다는 건 그게 제가 볼 때 마지막이다라고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중요성을 가지고 말한 게 아니라 육체까지도 완성돼야 된다 그런데 보세요 그대들을 위해 준비된 낙원에는 다섯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그것들은 여름 겨울에 변하지 않으면 잎사귀도 안 떨어져 불사의 나무가 있어 다섯 그루에 그것을 아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 들으면 화가 나죠 더이기도 안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니까 여기서 다섯 그루의 나무라는 거는 여러분 육체에 있는 오원소예요 지수화풍 공 지수화풍 에테르라고 하죠 그게 에너지예요 여러분 몸 안에는 이미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양에서 말하는 백입니다 여러분 육체는요 두 가지 구분이 돼요 죽어서도 안 없어질 부분과 썩어서 없어질 부분 물질과 백이 나네요 예수님은 이 백이 오원소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백을 알면 이거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그거를 아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를 합치고 안팍을 합치고 하라는 얘기는요 저 오원소가 물과 불이 핵심입니다 물과 불을 합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동양의 저는 왜 이 얘기를 드릴 수 있냐 제가 용호 비결이라는 게 물과 불을 합치라는 비결입니다 용이 남이고 또 호가 여라 남녀를 합치라는 비결입니다 제가 책 낼 때 저도 도마처럼 광호하죠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저도 책 낼 때 앞에 소제목 뭘로 달할게요 신선에 이르는 길 살아서 죽지 않는 길 더더구나 도마복 용호 비결이 뭐라고 되어있는지 아세요 조선시대 선비가 쓴 글에 신선 기독교인들이 우습게 하는 신선술만 닦아도요 영적인 몸에 대해서는 답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 정영 선생이 퇴계 선생도 다 존중했던 선비입니다 그 양반이 뭐라고 썼냐면 이 도를 이루면 저승으로 가는 문은 닫히고 하늘로 올라가는 문만 열릴 것이다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신선될 것이다 라고 주장해요 내용이 똑같죠 기독교인들은 자기 성경만 보니까 이런 게 와닿지 않은 거예요 인류 보편적으로 공부했던 영역이고요 예수님도 몰랐을 리가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찬사라는 걸 몰라요 예수님이 이런 신비한 가르침까지 꿰뚫어보고 계시다 그러면 칭찬으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건 할 사람이냐 그래놓고 현실 어쩐지 아세요? 기도하다가 성령 감흥했다고 등에 불이 지나갔어요 그게 전형적인 경락 기본적으로 열리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오원소 중에 불을 느끼고 물을 느끼고 하는 현상이에요 이 거친 지수화풍이 아니고 속에 지수화풍이 있어요 낙원에 갈 그게 키예요 그 오원소 이거 얻느냐 못 얻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이런 얘기를요 계속해 주십니다 몇 개 더 읽어드릴게요 영으로 영혼으로 인해 육체가 존재하게 된다면 신비로운 일이다 여러분 영혼이 있는데 영혼을 갖고 살다가 육체를 얻었죠 신비한 일이다 그런데 육체로 인해 영혼이 존재하게 된다면 그건 신비 중에 신비다 어떻게 이런 위대한 풍요 이게 오원소를 말해요 어떻게 이런 위대한 풍요가 이런 빈곤 속에 빈곤한 육체를 말해요 빈곤 속에 거주하게 되었는지 신비로울 뿐이다 지금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걸 좀 아시면 기가 막힐 텐데요 보세요 포박자 얘기 들려드릴까요 하느님과 통하고 싶다면 물과 불을 알맞게 조절하여 내 형체 물질력인 육체에서 분리시킬 줄 알아야 된다 그러고 나면 내 몸이 혼과 백으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때 백이 영적인 육체에 해당됩니다 혼이 여러분의 영혼이란 이게 중국 포박자라는 도교 이론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자랑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것도 다 알아 이렇게 자랑을 하셔야지 우리 예수님이 그딴 거나 했겠냐 라고 하면서 성령 체험했다고 떠드는 내용 들어오면 이런 도교 수련, 밀교 수련의 아주 초창기 체험들을 갖고 성령 체험이라고까지 믿고 계세요 등에 불이 지나가고 몸에 뭐가 막 지나다니고 기운이, 에너지가 지나다니고 그게 몸이 하나 있다니까요 그 몸을 살아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그걸 얻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을 언제쯤 다시 뵐 수 있을까요? 라고 제자가 물으니까요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부끄럼 없이 벌고숭이가 되어서 옷을 벗어서 발 아래 두고 밟을 수 있을 때 그대들은 살아계신 분의 아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뭔지 아세요? 육체를 벗어나서 영적인 몸을 완성해서 한 점 때 없이 존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영혼의 죄 짓지 않으면서 동시에 너희 옷을 벗어놓고 발로 밟을 수 있을 때라는 게요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몸 만들 수 있어? 왜? 도마보금서는 노골적으로 영적인 몸에 에 대한 설명에 중점을 두는 글입니다 제가 이렇게 일부러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구절도 좋아요 언제쯤 죽은 사람들을 위한 휴식이 이루어질까요? 죽은 사람들을 언제 부활할까요?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예수님이 그대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이미 왔어 그대들만 모르고 있어 이미 왔어 나 왔잖아 이건 나 왔잖아 내가 인간으로서 영혼 육을 완성시켰잖아 지금 그럼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그거 다 지금 이미 그 원리가 나왔잖아 사람들은 하면 되잖아 어떠세요? 느낌 오세요? 이런 내용이 계속 있어요 보세요 만약 그대가 그대 안에 있는 걸 낳으면 이게 오원서입니다 그대 안에 있는 걸 낳으면 그대가 지닌 것이 그대를 구할 것이다 영생으로 인도할 거고 그대가 그대 안에 있는 것을 지니지 못하면 결국 이걸 여러분이 못 찾으면 육체랑 함께 이건 여러분과 분리돼요 영혼과 육은 분리돼 버려요 그걸로 인해 그대는 죽을 것이다 백이 떠나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풀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절은 또 뭐 재밌는 거 없을까요? 제일 유명한 거는 그런 거죠 제일 유명한 거는 어떻게 하면 너희들 저 갓난아이처럼 거듭나야 왕국에 갈 수 있어 그럼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대들은 둘을 하나로 만들 수 있어야 돼 안을 바깥으로 바깥을 안으로 위를 아래로 아래를 위로 그러니까 위랑 아래를 하나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남성성과 여성성을 남성과 여성을 하나로 만들어 그러면 더 이상 남성도 여성도 아니게 될 때 육체의 눈 대신에 새로운 눈이 만들어지고 육체의 손 대신에 새로운 손이 만들어지고 육체의 발 대신에 새로운 발이 만들어지고 육체의 형상 대신에 새로운 형상을 만들 수 있게 돼 그때 그대들은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 이 이상 이건 너무 좋아서 제가 용어 비결의 풀이까지 자세히 했습니다 용어 비결을 참고하세요 죄송합니다 그 책이 아직 안 나오고 있죠 절판돼서 아 이게 뭘 보시라고 말씀을 못하겠는데 자 마지막 요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이거 114절이 맨 끝인데 제가 어떤 다큐에 봤는데 세계적인 학자분들이 나오셔서 이 구절을 얘기하면서 이게 풀릴 책입니까? 수수께끼지 영원히 아무도 못 풀 겁니다 하고 읽어주더라고요 이런 황당한 내용이 들어있다니까요 라는 예로 들먹이는 글입니다 베드로가 마리아를 좀 경계했다는 거는 많이 전해오는 얘기죠 여자 사제자에 대한 경계 남성이 더 이렇게 뛰어나다고 믿었던 분처럼 묘사가 많이 되는데 베드로가 마리아로 하여금 우리로부터 떠나게 해야 된다 여자는 생명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 여자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다 불교에도 그런 거 있죠 여성한테 이렇게 여성 비하하는 부분이 있죠 제가 열심히 수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나게 돼 이런 식의 제가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다음 생에 남자로 와서 부처가 돼 이런 논리를 갖고 있을 때 유마경에서 이런 논리를 주장하니까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하나가 유마고사 집에 일하는 여자가 벌써 거기서 제자를 희롱해버리죠 자기가 막 몸을 바꾸면서 남녀 구별도 내려놔라 하고 일침을 가해주죠 도마보금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남전여비 사상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가르쳐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남편은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주님처럼 받들어라 뭔가 좋은 말이 확 지나갔는데 좋은 말 대잔치 같은데 들어가 보면 좀 이상하죠 이게 있어요 사도 바울 교회에서 떠들지 마라 얘기할 거면 여자들 오지 마라 이런 내용이 그득합니다 유교 절이 가라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 그래요 저는 궁금한 게 많아요 지금 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읽고 있지 할 정도 내용들로 넘칩니다 초기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마리아란 우리 공동체에서 좀 떠났으면 좋겠어 여자들은 영생 얻기에 안 맞잖아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보라 내가 그녀를 가르쳐서 남자로 만들겠다 스스로 남자가 될 수 있게 만들겠다 여기서부터 교수들이 머리가 이제 안 돌아갑니다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오래 공부하시니까 글로 배우신 학자님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근데 자 그러면 성령을 각성했으면 이해할 수 있냐 그것도 안 돼요 이게 이 내용은 이게 영적인 몸 얘기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보세요 그리하여 그녀도 그대 닮은 살아있는 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대 남자들을 닮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까 남녀도 없다는 게 정답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남성 우월주의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래 마리아를 내가 남자로 만들어 볼게 만들 수 있게 해 볼게 그러면 영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따지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본 주장은 아까 말씀드린 남녀도 없어질 때 왕국 간다고 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남자만 갈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래 그럼 마리아를 내가 남자가 되게 해 볼게 그녀 자신을 남자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여자들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다 가능해 왜? 사람 안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어요 이걸 합치면요 이미 남자도 여자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 구별을 탑화해서 여기서 그대로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남성이라는 육체의 거죽에 집착하니까 나는 속을 남자로 만들면 되지 이런 식의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요 일반인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혐오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사람은 혐오하게 돼 있어요 흔히 할 수 있는 좋은 말이 이거 2단이네 이거 2단이네 옛날에도 2단이었다고 하죠 그러면 도모복음은 정경이 없다고 2단 맞네 안 읽어요 영지주의네 막 갖다 붙여요 영지주의네 영지주의는 영지주의의 어떤 신화체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와요 이건 4대복음과 상당수는 겹치고요 방금 제가 읽어드린 몇 구절만 튀어요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실 거냐는 거죠 이거 이해가 안 되시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제 설명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또 이해가 됩니다 부처님도 예수님도 몸 만드신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사문과경이란 초기경에 나와요 선정에 들어서 의성신이라 몸을 만들어라 그때 되면 이 육체에서 그 몸이 빠져나올 때 칼집에서 칼을 뺀 것처럼 뱀이 허물을 벗고 뱀이 본체가 나온 것처럼 만들어진 몸이 훨씬 감각기관에서 더 뛰어나리라 이게 초기 팔려경전으로 있습니다 사문과경이라는 경을 찾아보시면 지금 부처님도 이미 못 만드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러면 예수님만 모르실 거예요 제자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예수님만 이거 모르셔도 괜찮겠어요? 그러면서 영생을 논하시고 몸을 만들었네 그렇게 광호하게 외치시는 게 옳은가요? 지금 전 세계에 못 만드는 비결이 널려 있는데 동양은 신선술이요? 쌓였어요 신선술 책만 도장이라고요 불교 팔만대장경같이 도장만 모인 영적인 몸 만드는 비결만 쌓여 있어요 예수님도 전형적인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는 거예요 저는 이런 비유도 있어요 한 사마리안이 양을 가지고 유대 땅으로 가는 걸 보고요 제자들한테 저 사람이 양을 끌고 간다 그러니까 제자가 양을 죽여서 먹으려는 겁니다 라고 하니까 양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먹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양을 죽여야만 죽음 시체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못 먹을 거다 마찬가지로 그대들도 빨리 그대 자신의 안식처를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도 죽음이 되어 먹히게 될 것이다 죽지 않을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끝장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으면 끝장이다 내가 죽은 일을 또 나중에 어떻게 해 볼게 이 얘기는 이 얘기랑 좀 달라요 지금 힘이 지금 살아서 일단 죽지 마 죽은 뒤엔 답 없어 나도 힘들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해 볼게 내가 나중에 부활 때는 언젠가 내가 죽은 사람들까지 어떻게 살 길을 열어볼 텐데 그대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계신 분을 보라 하느님을 만나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들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살아계신 분을 보고자 해도 볼 수 없을 것이다 죽으면 끝 이 얘기를 계속 날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게 날리고 있어요 죽으면 끝난다 살아서 답을 얻어라 짐승도 살아 했을 땐 어떻게 못해 살아 이거예요 살아 이게 영생에 대한 구체적 실전 팁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사대복음하고 배치가 되면 모르겠는데 배치가 안 돼요 문제는 사도들의 의견과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런 말을 싫어합니다 예수님한테 선처를 바라며 기다리자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원육성과는 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4, 25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죽지 않으리라 라고 했거든요 그 당시 제자들에게 너 영생할 수 있어라고 보장해 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살아서 이미 영생을 얻으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 때 부활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 부활이라는 것은 원래 영성을 얻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있었던 것 뿐이에요 안 죽었으니까 자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은 사도들의 길과는 다른 사도들한테 취할 거는 이 성화에 대한 비결들은 취하되 성령 각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영적인 육체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예수님의 원 가르침에서 우리가 더 답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늘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죠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어 이 정도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으면 성부고요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랬을 때 거기에 사실 자기 안에서는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마다 성령의 인도로 예수님이 자꾸 돌아다니세요 그래놓고 예수님은 난 아버지 뜻만 따랐다고 하죠 왜? 같으니까요 그게 증거입니다 성경적 증거예요 성경에 계속 성령이 이끄는 대로 어디로 가셨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어디로 가셨다 해놓고 예수님 입으로는 난 아버지 뜻대로만 말하고 행동했다라고 했다면 그 성령이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뒷사람들의 삼위일체론을 갖고 예수님을 재단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원 육성과 행적에서 바로 읽어내자는 거예요 저는 사대복음이 제일 중하고 도마복음까지 곁들여서 보시면 사도들의 글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지금 사도들의 글 사도들의 글은요 지금 영적인 육체에 대한 답을 못 얻고 성령각성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혼을 거룩하게 하면서 예수님의 선처를 바라자 하는 입장이 되어버린 것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까지 만드는 비교를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주고 너희도 이미 천국 왔어 내가 할 수 있으면 너도 할 수 있는 거야 왜? 내가 인간으로 몸으로 와가지고 이걸 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왔다는 의미예요 다 할 수 있어 천국 온 거야 이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내가야 인류 업보 풀어줬어 이거예요 이걸 유대인식으로 말하면 내가 대속해줬어 내가 나를 제물로 바쳐서 대속했어 너희들 죄 갚아줬어 이 얘기가요 불교식으로 하면 인류의 업보를 풀어줬어 그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나요? 인간의 몸으로 와서 영생을 얻어버리면 풀 수 있는 인간이 가능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와서 그러니까 여기서 영생은요 단순히 영적인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혼 성령 그대로 죄 짓지 않은 혼을 만들었잖아요 죄 짓지 않았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다 이게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야 진짜 훌륭한 재물이 되고 훌륭한 제사가 되거든요 죄 짓지 않은 흠결없는 존재로 제사를 지냅니다 원래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제대로 된 대속물이 되려면요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영혼 육이 온전한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 인간을 위한 제사가 돼요 상징이고요 예수님이 실제 말하고 싶은 건 내가 길 열었으니까 누구나 올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천국은 이미 인류한테 와버렸다 이거죠 어떤 성인들보다 내가 더 온전하게 아버지 뜻을 구현했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 제일 맞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제자도 그렇게 봤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요 내가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한테 못 가 이게 뭔 말일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이렇게 믿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된다 예수님이 다른 존재들은 성인도 아니고 예수님만 진짜다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대화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원 육성대로 보면 그 말은요 자꾸 요한이 예수님 자체를 하느님으로 띄우려고 인간이 아닌 신성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런 글들을 편집했겠지만 그 원 육성에서 보이는 메시지는요 하느님은 영이시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느님은 영이에요 보세요 영혼 육을 갖춰야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데 영만 있는 존재는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없습니다 성구도 영이고 성령도 영이에요 그런데 성자는요 본인이 성자라는 걸 너무 잘 아세요 인자 성자 진짜 사람 영혼 육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인자는 성자라는 것도 같은 뜻이에요 성령 그대로 영혼 육이 굴러가고 있는 존재 자 이게 뭘 뭐냐면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성령이 어떻게 생겼는지 불교식으로 말하면 불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불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어떻게 알죠? 부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영혼 육을 다 갖추고 성령 그대로 성령 그대로 영혼 육을 경영하는 사람을 봐야만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영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부하는 거예요 내가 인류 중에 제일 성령 잘하라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야만 너희 아버지 정확히 알 수 있어 자부심은 있는데 나만이 길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아버지 제일 잘하라라는 나를 통해서 아버지 알 수 있어 보이지 않는 아버지 나를 통해서 알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 원 육성을 가지고 이해하면 그런 이해가 더 타당하네 예수님은요 하늘의 성부 내 안에 내려오시면 성령 그리고 성자의 중요성 영혼 육을 온전하게 완성시키는 건 성자의 책임 그래서 인류를 위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인류에게 성자가 나타나 진짜 온전한 성자가 나타나면 인류도 다 그 성자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처럼 살아가 포인트예요 나 바로 지금 여기서 영생 얻어 이게 포인트입니다 나중에 부활은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한 적이 있어요 최종 부활은 패자부활전 같은 개념이다 그때를 기다리지 말고 마지막에 선처를 바라는 식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예수님을 닮아버리면 끝납니다 그렇죠? 그냥 닮아버리면 끝나요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줬다고 자부하신 거예요 인류 살았다 내가 영생 줬다 내 말만 들으면 된다 나만 믿으면 된다 여기서 나만 믿음이라는 게 나한테 기도하고 있으면 이게 아니고요 내 말 믿고 나대로 살면 영생한다 보장한다 이게 영생의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셨던 영생의 어떤 실전적인 비결이자 어떤 의미죠 지금 여기서 죽지 마라 하는 예수님이 주장하셨던 영생의 의미와 그 안에는 비결도 있어야죠 그 말씀만 있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자기가 신령한 영적인 몸을 이뤘다는 거 보여주시기만 하고 제자들한테 안 가르쳐줬다면 아무도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대복음 안에 영적인 몸을 만드는 비결이 있어야 돼요 없단 말이에요 힌트만 있지 자세히는 없다고요 그래서 도마복음이 중요한 이유예요 분명히 어딘가 가르치서 놓고 가셨어야 나대로만 살면 되라는 말이 성립하잖아요 그런데 이 비결을 빼고 얘기하면 사도들처럼 밖에 결론이 안 난다고요 선처를 바라는 예수님은 다 열어놓고 갔다고 했는데 왜 우린 아직도 이렇게 결핍 상태인가 왜 선처를 바라야 되는 상태인가 뭔가 좀 이상하죠 예수님은 당당히 난 죽지 않았다 하고 가셨는데 십자가 사건도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지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죽었을 때 막 고통에 떨었고 하느님과 그때 잠깐 멀어졌었다 사이가 서운해졌다는 주장까지 들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늘 의견이 일치했는데 한 번 틀어진 적이 있대요 언제나 돌아가실 때 왜냐하면 그때 막 하소연하시잖아요 아버지 하고 뭔가 짜증 내시는 것 같은 거죠 원망하는 것 같으시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잠깐 의견이 일치를 못 이뤘었다 그게 아니고 인간으로 이미 영생을 이루셨고 그 십자가 사건은 상징적인 사건이죠 진리를 위해 나를 인류를 위해 나를 내 생명까지 내놓은 사건이죠 그건 그것대로 육신의 생명이 죽는다는 건 그것대로 또 인간으로서 아픈 일이죠 하지만 이미 속에서는 영혼육이 이미 다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영생을 새롭게 얻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뒤에 이미 얻었는데 인간이 그 일을 자기를 바치는 그 생명을 바치는 사건을 겪으면서 진솔한 얘기를 하신 것뿐이에요 인간으로서 어떤 분들은요 그때 진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씀 가시기 전에 당당히 가셔야지 거기서 막 그렇게 아버지 뭔가 이렇게 한스러운 얘기를 하실 수 있나 실제로 일반인도 그냥 죽을 때 당당히 죽습니다 어떤 자기 신념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그렇게 죽어요 예수님은 진솔한 모습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인간이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게 감사한 겁니다 광신자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정상적인 일반적인 심리상태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만 영생을 이루셨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사셨던 것뿐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주 귀한 기록이에요 그걸 적어주신 그 성경 기록자들한테 감사해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 하셨을 리가 하고 없애보일 수도 있었잖아요 진솔하게 적어주신 분들이 예수님의 실상을 우리한테 전해준 거예요 진짜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진짜 인간이 되라 두려워할 줄도 알고 괴로워할 줄도 아프면 아픈 줄도 아는 진짜 인간 그런데 성령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진짜 인간이 되라 다 될 수 있다 이 길을 열어주신 게 예수님 다녀가신 참 의미고 영생을 주장하셨죠 영생 주려고 왔다 그 의미가 이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